중국 경제의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과는 결이 다른 걱정인데요. 경기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짜리 대출 우대금리를 0.05%포인트 낮췄죠. 중국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수상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금리를 어떻게 올릴까? 언제 올릴까가 관심이잖아요. 미국이 내년에 세 차례 올리느니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중국은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낮췄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 무슨 일이 지금 생긴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중국? 12월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24번이나 강하게 안정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제를 억누르는 부분이 수요 위축이라든지 공급 충격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지준률을 낮췄지만 전혀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자 이제는 금리 인하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차입 부담을 좀 줄여주고요. 고용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효과는 매우 미미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작년 4월 달에 0.2% 금리 인하에 비해서 이번은 0.05%에 불과했고요. 또한 대기업이라든지 첨단 IT 기업 그리고 탈탄소와 관련해서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는 대기업들은 정책 자금 내지 그리고 그린온이라고 해서 장기 저리의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간 자금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뿐이 없다. 또 시진핑의 통치 철학의 근본이 되고 있는 공동 부유 정책을 끝내지 않고서는 이번 경기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0.05% 금리를 낮췄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가 어나운스먼트 효과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설명해주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간접적으로 투자나 소비를 늘리게 하는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튼 금리를 낮췄다는 것은 중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성장 전망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분기 성량률을 보면 3%에서 4% 그 언저리에 떨어질 것 같이 보이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 1분기가 18.3%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5%가 잠재 성량률이라고 하는데요. 잠재 성량률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회 불안 문제가 작용이 되고요. 이럴 경우 시주 속의 상기 인기와 관련해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성장 속의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준율이나 또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서 규제도 풀어주고요. 또 3월 달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금리도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준율 이나라든지 앞으로 또 대출 규제 완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 지금 심각하잖아요. 헝다, 사실상 디폴트 상태인데 또 여러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다 지금 디폴트 위기를 막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지금 안 좋은 겁니까? 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올해 들어와서 중국 같은 경우는 총량 대출 규제에 묶이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들이 매일 한 건씩 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300건 이상의 부도가 처리가 됐고요. 또 10대 부동산 회사인 농창 그리고 후리에 뿐만 아니라 달라부채 규모만 무려 118억에 따라는 자자우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초일기에 들어간 상태고요. 중국의 부동산 판매 1위 회사인 삐꾸 유행 같은 경우에는 무려 부채 규모가 204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자금난에 봉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대마 불사를 심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을 해서 채무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방 정부가 직접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문제는 내년에도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주겠지만 이는 질서에 있는 파산을 시키기 위한 절차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이 1분기에 터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미분양된 아파트 3천만 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려 8천만 명이 달하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1가구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31% 정도 되니까 상당한 경제적 후위증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중국 경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전후라고 하니까 부동산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헝다, 자자오에 이런 어떤 큰 회사들의 디폴트가 이어지면 중국 경제 전체 또는 아시아 시장, 아시아 경제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주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내구제까지도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모델이 더 이상 통행이 되지 않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만약 10% 정도 하락을 한다면 소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2.9%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중국의 소비가 현재 거의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상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뒤서부터 2.5에서 3.7%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투자도 중국의 전체 GDP의 50%를 차지하는데 5% 전후로 급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을 자신했었는데 경기 회복이 물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해서 차지하는 세계 성장 기효율이 35% 정도 되기 때문에 세계 성량률도 0.7%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자산 버블이라든지 두바이의 버블 붕괴 그리고 리먼 쇼크보다도 더한 충격이 지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량률은 현재 3.1%로 정부가 제시를 했지만 이것도 달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 내년 경제 성장률 3.1%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수입 물자만 2조 500억 달러로 수입하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동량의 한 25% 정도로 차지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좀 걱정스럽네요. 중국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기준금리를 이렇게 낮췄는데 낮추니까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리스크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또 헝따발 신용 리스크도 올라가게 되고요. 또 민간 기업의 통제 규제로 인해서 투자도 위축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위안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6.34에서 6.37 유행까지 오히려 절상이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위안화 절상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외화와 관련된 예금 준비율도 200BP 정도 또 인상을 했고요. 지진율이나 금리도 인하를 시켰지만 아무래도 절상 흐름을 막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급속도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달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중국 채권에 무려 16조 원을 투자했고요. 중국 채권에? 네. 그리고 1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 무려 15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무역 수지가 무려 5,340억 달러 흑자가 났는데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달러를 빨리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연말 결제 자금이라든지 순조로 수요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의외로 위안화는 올해 들어서 2% 오히려 절상이 됐고요. 이 때문에 원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약세 흐름을 타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중국의 채권 사는 수요 또 주식 사는 수요도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 주식 시장은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계 증시를 보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한 24% 상승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3% 올랐는데 중국 상하의 종합주가 지수는 알게 모르게 현재 4%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제와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미국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0.3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는 미국 증시가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AI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매매 기법들을 활용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면에 전 세계 증시도 같이 널뛰이긴 하지만 중국 증시는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내년도에는 통제에서 규제 완화로 중국이 바뀌게 되고요.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을 쓸 뿐만 아니라 신용 대출도 좀 확대해 주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신용 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이 이제는 서서히 하반기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증시가 세계 증시와의 상관계가 낮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오히려 중국 증시에 현재 저평가됐을 때 투자하겠다는 매수력들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중국 시장이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금리를 내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밀물두시 지금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 그럼 내년 전체적인 전망도 비교적 괜찮게 지금 돼 있습니까? 네.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와 관련해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투자를 확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중국도 AI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종목에 맞춰서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MSCI라든지 FTSE 같은 경우에도 중국 투자 비중을 높이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탄소와 관련된 그린 종목들이 되는데요. 그린 종목.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든지 중국의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태양광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발전이 시설 투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종목. 또 중국은 5G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이용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이들 종목들. 중국에서 이들 종목을 찾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들 종목을 찾기 위한 투자도 다시 내년도에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탄소중립 그린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에 중국 관심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에 워낙에 무역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조금 조용한데 이렇게 봉합 국면입니까? 아니면 잠시 지금 정중동 상태입니까? 전쟁 중에 휴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올림픽 그리고 전인대회가 있기 때문에 대형 이벤트가 있는 동안에는 외부의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3월 이후부터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 또 무역 전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다시 미중 간의 갈등이 재현될 것 같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시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